2023년 이천지역 화합발전 핵마음 대축제사회를 맡은 이천지역 화합발전협회의 사무총장 권영독 인사와 드리겠습니다. 이천지역 발전협회는 실신지가 서로 다르지만 이천을 사랑하는 7개 단체가 모여 서로 화합하며 상부상부하는 단체로서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로 뭉친 멋진 협의회입니다. 각 단체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 회원에는 황인구 회장님과 윤강석 사무국장님을 포함 1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하면 산 좋고 물 말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성 회장님이 이끌은 충청향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충청향회로 유아성 회장님과 산만이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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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치른 이천에서는 보석같은 회원들입니다. 울음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 벌써 창립 4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천 깨끗하고 질서 있는 이천 오늘 만들기 위해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단체로서 한 가족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명좌에. 1,3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샴태협의 의정적 정락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천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린 소통을 하고 계시는 김경희 이찬 시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국정운영의 불철주의와 노고마을시 성석준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의와 노고마을시 김하식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허원 정기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재현 이천시 부위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천시 유예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남님을 소개합니다. 김재국 이천시 유예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사학원 이천시 유예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임진모 이천시 유예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님을 소개합니다. 조태균 이천시 체육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필 대이천세마을금고 이천장님을 소개합니다. 황인구 강원도 도민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임종철 호남향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완성 충천향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김학수 영남향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오종범 연합동문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고도키 이천시 의원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종현 연합동문회 상임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광표 이천시 샹투협의회 상임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정홍전 이천시 샹투협의회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샹투협의회 역대 회장님을 일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장세훈, 최병재 역대 회장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퇴 대회장이신 지종호 상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정장 제907호 윤명민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특촐한 사명압으로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실현을 위해 힘써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화 발전에 기여하신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28일, 이천시장 김경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정장 제2023-430호 호남양회 신승갑 귀하께서는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생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타해 기관이 되어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송석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023-287호 한만희 귀하께서는 특촐한 봉사정신과 이웃살의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실봉사에 왔으며 특히 이천지역 발전에 비해 회원으로서 지역발전의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28일, 이천시의 의회전 김하식 박성호 위원님, 합리하라. 다음은 이천지역 발전협회의 이천지역 발전협회, 이종현, 이원해 이종현 이웃께서는 이천지역 발전협회의 회원으로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서주시고 허지적인 노력을 해주셨기에 전 회원의 감세의 뜻을 이 폐에 남아드립니다. 2023년 10월 28일, 이천지역 화합발전협회의 상임회장 지종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원 동인의 김상호 위원님 앞으로 나오고 남원 동인의 김상호 위원님 앞으로 남원 동인의 김상호 위원님 앞으로 남원 동인의 김상호 위원님 앞으로 나 superintendent 지종호 위원님 앞으로 이어서 애국가 세상이 되겠습니다. 애국가는 단지에 맞춰 일자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단지에 맞춰 일자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화학발전협의회 상회장 지종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고마비의 기절 가을의 정치가 마련한 날에 7개 단체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한마당 대축제에 참석해주신 김경희 이천시장님, 송석준 국회의원님, 김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이천시 의원님과 조태균 체육회장님, 그리고 내외 기빈 모든 분과 우리 회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은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 7개 단체가 모여 화합을 목표로 한마당 대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고향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지역 발전을 위해 손잡고 환화되는 하루가 되기를 성황합니다.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고 행복한 시간과 좋은 추억이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어울린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 시장님께서 축사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7개 단체 표현을 무지개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빨간 오초, 파란 모어 색깔이 어울려서 이천지역의 밝은 아름다운 무지개가 뜰 수 있도록 오늘의 한마당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한마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드리며 끝으로 대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우리 임원 여러분과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를 모셔 축사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정을 펴고 있는 이천지장 김교희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이천지역 화합발전위원회 협의회 회원분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2023년 이천지역 화합발전 한마음 대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축제 개최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지종호 회장님과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지역 화합발전협의회는 각기 다른 지역의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천의 발전이라는 하나된 목표와 이천 시민이라는 자긍심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7개 단체가 하나로 모인 협의회입니다. 지역과 세대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대 소명을 몸소 실천해주고 계신 이천지역 화합발전협의회는 이천시 사회단체의 모범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의 리더인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축제가 이천 시민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2023년 이천지역 화합발전 한마음 대축제의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천시의 지역화학 발전을 위한 우리 한마음 대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 이천시를 상생과 조회의 고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의정활동 중간중간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시야말로 예로부터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가장 교통이 좋아서 팔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또 문물이 교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꿈을 또 키워주면서 꿈을 이뤄가는 저는 상생과 조회의 본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축제 마당을 갖는 이곳은 휴양산자락입니다. 바로 옆에 우리 서희 태무파크 이곳 아니겠습니까. 서희 선생이야말로 상생과 조회의 저는 세계 최고의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적장을 싸움을 하지 않고도 파시만 대군을 담대한 용기와 전략 그리고 설득력 이런 것으로 물리치고 영토를 확보한 그야말로 세계사에 없는 그 위대한 의인 바로 우리 이천이 낳은 서희 선생입니다. 바로 상생과 조회의 정신을 발휘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싸우지 않고도 영토를 기분 좋게 확보하는 그런 또 위대한 정신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이천씨의 7개의 단체는 바로 이천씨의 뿌리에서부터 이천으로 새로 꿈을 위해서 모이신 모든 우리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화합의 정신을 만큼 발휘하셔서 그동안에 이천씨의 상생과 조회의 정신을 여러분들 한껏 드높이고 또 더욱더 키워서 이제 우리 이천씨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지역의 그런 갈등 또 서로 이런 대립을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꿈을 키워주는 아름다운 상생과 조화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영남양호회 호남양호회가 같은 색깔 옷을 입고 계시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또 우리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도위원님들과 함께 바로 여러분들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시는 대로 이천씨에는 여러분 철도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철도시대를 지금 이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막혔던 자동차 전용도로 장원까지 이제 개통되게 됐습니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살 가는 도로 막혔던 도로 이제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설성 또 막혔던 도로 올해 또 착공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막혔던 건 뜰고 그동안에 우리를 열고 맺던 규제. 규제개혁 내년에 내년에 제가 만약에 다수당의 국회인이 된다면 아마 막혔던 규제도 시원하게 걷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상생과 조화의 화합의 정신 마음껏 즐기시고 더 키우시면서 멋진 내일을 같이 열어갑시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의 회장 김아식입니다. 오늘 23년도 이천시 지역화합발전협의회 한마음 대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정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천시 향토협의회 연합동문회 그리고 이원회 강원도민회 영남향회 충청향회 호남향회 모든 분들께 역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지역은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 이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이 자리에 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천지역 발전협의회는 7개 단체 간의 침묵과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의 희망과 꿈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범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밤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단합과 화합을 하고 지역발전의 꿈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다들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시장님께서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산자원보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에서 행정혁신 부분에 대해서 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축산 해양수산위원장이 수상하는 2023년도 지난번에 우리 쌀축제 한 그날 대한민국 쌀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접한 소식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기업 SOS 대상 수상을 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노 의원님 우리 시의 의원들과 여기 계신 각 시, 도, 향토 우리 회원들께서 함께 화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저희 이천시의회에서도 예년과 다르게 의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5회 대한민국 의정박람회에서 금상 수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역화합발전협의회가 우리 이천에서 제일 가능한 단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